전통 잔찌국수 매점 매달 땅면소 좋아하는 주전부리까지 둘을 먹다 안아주고도 모르겄구나 민속종도 다른세상 아이돌 놀이마을 모두 모여라 노래 계속 이뻐가자 등불기 우상 신장 조기조기 애프로리얼 공포체험 공포열차 타고 떠나는 조선의 모양 우리나라 초점기신 초승사자 구미호 체험기신 풍자기신 신개념 귀신 체험기신저 화이킹홍폭카 회전목마 포트라이트 열다섯가지어 아이돌의 꿈동산 즐거운 우리말로 나를 떠나보자 교육과 놀이가 살아있는 풍부한 즐길거리 가득한 즐거운 전통과 행복한 공존 한국 민속촌 한국 민속촌 한국 민속촌 한국 민속촌 소재로 온 민속파레이드 한마당 얼씨구 절씨구야를 시작하겠습니다 손님 여러분의 많은 관람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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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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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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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